제가 어디 이 답답한 심정으로 주변 사람들과 술을 한잔하는데 거기서 그랬어요. 온 국민이 이렇게 추운 날 촛불을 들고 나오는데 청와대 구중궁관에서 그 노초녀 뭐할까? 그러니까 누가 그럽디다. 테레비전에서 슬피 울겠지. 지가 무슨 양심이 있어서 슬피 울겠냐 하니까 KBS의 MBC 아침드라마 보고 돌려보고 슬피 운답니다. 그때는 정말 그것이 그냥 술안주로 그냥 가시거리로 웃고 치웠습니다. 그런데 지가 길라임이랍니다. 내가 그 길라임이 누군지 몰려서 이틀에 찾아왔어요. 하지원이랍니다. 감히 지가 그 얼굴로 하지원이한테 배락 맞을 짓이지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 하지원이를 예쁜 하지원이를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자여놓고 지어차 딜라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헌법을 사수하고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선수한 18대 대통령 박근혜가 그 시간에 그 7시간 동안 험하게 줄 끄고 있었다면 그 험하게 말뚝 박아야죠. 그 18대 대통령 얼마전에 대국민 기자회견 합디다. 두 가지지요. 지는 따뜻하다. 지는 죄가 없다. 또 하나 국회 너끼리 졸나게 싸워라. 앞에 꺼부터 합시다. 이야기합시다. 내 얘기 아닙니다. 자기 얘기입니다. 18년 정치 인생 동안 하치의 부끄러움 없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사심없이 살았답니다. 작은 권력이 있을 때 자태민이와 같이 영남도를 말아먹고 금권력이 있을 때 재순신이와 같이 온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그게 사심이 없는 겁니까? 다 지어차 다 차무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 저 은안도에서 꽃장사 합니다. 절대 예쁜 얘기만 합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18대 대통령 18년 동안 한 번이라도 국민을 왜 넘어져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해본 적이 있냐고요. 우리나 18년 동안 쏘아왔습니다. 그거 온 국민이 아는데 지원차 사실은 없었답니다. 4년 전 이맘때 내 한 표 내 한 표 밖에 안 찍으면 되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한데 반성하고 반성합니다. 친구들이 박근혜에서 못하고 찍을 때 그가 못 말리고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건 반성합니다. 우리 아버지 노령장금 20만 원을 받는다고 박근혜 찍는 건 반세 안 한 채 반성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선거 최소한 박근혜의 작성들이 패가리들이 지지하는 그런 논놈 말은 반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검도 반해하고 특검도 반해하고 국조도 반해하는 딱 두 놈 경제를 말아먹은 경산의 책임아이 지가 지풀도 아니게 지가 꽃된 줄 알고 떠드는 저 도입이 안동의 김수황님이 어디가 초콜릿 얘기도 멍합니다. 최소한 그들이 지지하고 인정하는 그 어떤 인간도 우리 모두 반세할 것을 약속합니다. 항상 한 번 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운한놈 골처에서 꽃 파는 사람입니다. 절대 욕하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그름띠다 꽃이라도 사람 패지 말라고 장미하고 찔레하고 채찍을 만들고 싶은 신병입니다. Rob Cerita Leaf 샤워 샤워 샤워